사랑이란 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저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물론 영수 선배님들이 많이 있자냐고 겨우 계시지만 사랑이 도대체 뭐가 진실의 사랑인지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원기 씨는 그럼 사랑을 찾으셨나요? 어... 저도... 하하하하 네... 자, 2분 때문에 소개가 길어졌습니다. 성심실의 무대입니다. 다시 찾은 매상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저와 함께 아쉽지만 사랑하지 않으니 그 앞에 맹세해 눈빛 사랑하는 마음은 어둠게 달라졌어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안 오면 더 맛있고 말아간다 이런 사랑 다시 볼 줄 몰라 이제는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다시 찾은 내 사랑 아쉽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어둠게 달라진 모든 것을 얻어봤다면 사실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니 그 앞에 맹세해 눈빛이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얻어봤다면 모든 것을 얻어봤다면 모든 것을 얻어봤다면 다른 것을 얻어봤다면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다시 찾은 내 사랑 다시 찾은 내 사랑 다시 찾은 내 사랑 다시 찾은 내 사랑 다시야입니다 다시 찾으세요